제시군은 심지어 오늘 작경을 야 왜 이렇게 세? 야 슬레이트 한번 쳐라 잠시만 저 슬레이트 칠게요 자 1에 1에 2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오늘은 개강 전주에 바로 개강하기 전에 강릉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강릉 어디로 간다고요? 주문진요 아 좋습니다 주문진 갑니다 친구가 차를 운전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구요 지훈이 짱 지훈이 짱 일단 길을 잘못 들었대요 강릉가는데 대전가는 중 20번 초가 된거 진짜 초가 됐네 아무튼 가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거 방금 심하고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오늘 여기서 열을래 히후 침칫한 가수 이런 착한 자식들 저희는 지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선 역시 우동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충고김밥을 시켰습니다 나 김밥 먹어 얘들아 김치도 이렇게 가져가라 맛있어 이게 오징어? 응 그것도 오징어 이게 오징어? 응 그것도 오징어 이게 오징어? 응 이게 오징어? 응 바다에 도착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근데 너무 세요 진짜 카드가 너무 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바다에 도착했고 바로 배고프기 때문에 그 어디라고요? 해민가 무슨 집이죠? 무슨 맛집? 물회 맛집 물회 맛집 어디지? 주문진 물회 맛집 해민가로 갈 예정입니다 주문진 맞지? 아니야? 주문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은 취소를 하고 강릉 맛집이야? 응 강릉 맛집 물회 나 물회 첫 타임이야 진짜로? 제 친구는 심지어 오늘 첫 경험을 하면 왜 한번도 안 먹어? 첫 경험 나도 첫 경험 나 물회 아다야 물회 아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해민가로 갈 겁니다 마! 이게 해민가 첫 경험 어쨌든 맛있는 해민가는 못가도록 했고 아니 안가기로 했고 풍우 맛드라기로 풍우 맛드라기 맞아? 어 맞아 경포대 해변 그렇답니다 거기로 가도록 할게요 거기 사실 맛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포대를 거꾸로 하면 대포경? 와우 나 이렇게 주문해 너무 좋아 나 이거 메밀짱병 아니야? 어 지금 이따가 넣어 나도 마지막으로 주문해 아 왜 부러워 지려 지려? 와우 착각 아 근데 진짜 넓다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 수영장이야? 아래 물로 차있는데? 틀빌라임 물 차이는 거 아니야? 코팅대는 거 아니야? 코팅이에요 오 진짜? 와 뭐야? 물 빠지면 아주 물이에요 그쵸 물이더라구요 이형아 다시 할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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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만큼 들어왔는데 여러분 진짜 허리까지 밖에 안와요 이거 너무 좋아 안녕 어디였어요? 자 저기있어 오 진짜 크라잇 하하하하 타가 아 빠지 타가 아 야 왜이렇게 세? 왜?! 으어! 으아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아흐하 아니요 으하하하 으하하하 왜 얘가 물 먹어? 으하하하 돌아오고 파이프 샤워하실래요?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흥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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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왔던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들은 친한 친구한테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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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흐하하하 흐하하하 흐하하하하 犍 흐하 och omg 금사태로 발견됐다 지훈!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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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기분적 안하네 흥! 와우! 배개 좀 만들어줘 봐 네!! 목베개 아 낮아 낮아 뭐해 아 선생님 깜달스러워시네 아 낮아 낮아 목 뒤에 토크가 아니고 뭐? 그래 Listen to my heart beat Listen to my heart beat Listen to my heart beat 이 꽃 했는데 갈지마 남궁이 개자식 여러분이 사니까 금방 된다 잘생기게 나오나요?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 지민 유튜브 같이 나오나요? 지민 유튜브 발가락은 뭐죠? 지민 유튜브 영둥이 책지 간지러움을 못 참음 너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주먹밥 넘는다 이거 연출한 다음에 영둥이가 걸린걸로 하자 아 그래? 야 이 새끼들아 나는 주장 안해 어쩌라고? 그냥 주장 난 말로 안해 나는 말로 안해 야 이거 왜 그러지? 아아 눈 모래 모래 아 저거 너무 뜨 눈에 물에 들어갔어 진짜로 야 불어줘 야 이거 불러줘 야 물이 불러왔어 야 빨리 불러줘 야 빨리 불러줘 야 아 무서워 됐지 야 이거는 얘가 일어나야 돼 어 이건 니가 일어나야 돼 한 두알 그런거 야 냅다 그래야 그냥 살아라 가자 우리 물 빈거리 다시 하러 가자 아 이거 아 아 아 예뻐요 아 우리 바다 없는 것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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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바다를 갔다가 이제 숙소 들어와서 이제 씻고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은 아직 뭐 먹을지 못 정했어요 근데 지금 씻다가 아주 큰일이 발생했는데 이 친구가 씻다가 알몸으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진 사람 두 명이 수영복 세탁하고 탈수하고 오기 카메라 굽어져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쎗됐다 안 내면 진 거 으악 으악 나 이겼어? 으헤하 네이스 그럼 다들 두 명 그거 하고 오고 네이스 네이스 저희는 이불 깔고 자고 있을게요 안녕 야 노예야 나가면서 불 줬거라 대답 대답 안을 하지 물 물이잖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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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용서? 뭐해 뭐야 용서 꺼내 이거 내꺼? 내꺼 그렇게 쭐랄뚜랄 하지 않아 모해여 내꺼 단단해 아니 그 용서 나래되는 중얼중얼 작은 이 사람이 구깃구리 자라고? ow 혼자 COM는 거야? 그치 일단 친구가 빨리 가야할 것 김학노씨 구깃구리 끝까지 다 구는 건 아니지 근데 끝까지 구워야지 사람이 고기 없는 사람이 여기 안 돼? 무라도 쏠고 어 잠시만 마늘 넣어줄까? 마늘 200개 넣어도 되는데 한 개만 넣자 나 그거 뭐지? 에어 드랍으로 보내줘 떨어지는 공기로 보내줘 근데 너 스크랙스는 맨날 내? 아니요 이번에 낼 거 왔어 아 어쩜 이제 채워질만 하면 다시 내고 채워질만 하면 다시 내? 그렇지 일당이 필요해 사람과 사람 간의 일당이 필요할 듯이 그런 거였어? 고기 맛있냐 이 새끼들아? 한 잔 물러지게 진짜 진짜 맛있어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1초니까 받아? 하나 둘 셋 아우 맛있다 아우 아우 영상 불쇼 시작됐는데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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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괴롭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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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